안녕하세요. 드라마 내눈의 콩깍지에서 강은호 역을 맡아 연기한 박신우입니다. 내눈의 콩깍지 드라마가 드디어 123부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이 드라마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곡 중에 강은호라는 캐릭터를 조금 답답하셨을 수도 있는데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드라마는 끝났지만 저의 인생에서 앞으로 연기는 아직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요. 조만간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바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안녕.